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가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8살 다윤이 아빠 그리고 3살 유나 아빠이기도 하고 밴드 소라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고영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이가 벌써 둘이나 있으시구나.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마는 가고 어 이제 엄마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간만에 아빠의 입장을 제가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402화. 너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기. 새벽 6시 이른 아침입니다. 아 진우 자네. 누구지? 나은이네 나은이. 저 나은이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이 층층비라이구나. 야 이 층층비라이구나. 오 잘 내려오네. 와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 아휴 아침부터 예뻐라. 아휴 불도 딱 켜고. 윙크공주. 야. 아침부터 설마 공부하는 거야? 다윤아 이거 봐라. 일어났다. 아이고, 부어도 귀여워. 동생도 돌봐주고. 아이고, 일어났어. 아, 아침부터 진짜 공부하네요. 와, 둘이 나란히. 아이고, 일어났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여기자. 엄마가 여기자. 에이장, 너같이 hug? 너랑 함께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또 똑같이겠네. 확실하게 이렇게. 오늘 스타일 멋진데? 그러네요. 아침부터 뮤직비디오 한번 찍고. 야생의 느낌이 딱 있네요. 저걸 깔면 저렇게 되는 건지. 1층으로 이사 오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니, 이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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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새침하게 물어봤는데. 딱 다리를 꼬으면서. 레이저 잇. 오케이. 레이저 잇. 빵. 레이저 잇. 해줘 봐. 무슨 소리지? 얼마나 신기할까 아이고 귀여워 아유, 건우가 진우 챙겨주는구나 독서 타임 오, 또 다리 꼬는 거 봐 자세가 건우야 중요한 순간에 다리를 딱 꺼내요 카페를 만들었네, 집을 굿모닝, 잘 잤어? 오늘도 저의 인싸요리를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나도 그럼 너네도 여기에서 만들어, 하나씩 잡아 치즈를 넣어주고요 빵을 닫아주세요 빵? 버터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 맛있는 건 다 들어갔네요 잘, 잘 섞어주세요 아, 그래 묶어줘야지 그래요 오케이, 끝! 됐다! 와, 이거 맛있겠다 어허, 노노노 치즈 아냐, 넣을 거야? 안 돼, 아직 안 되고 웨이트? 웨이트 기다립시다 이거 마저 없을 수가 없다 치즈 달고나 토스트인데 치즈 달고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너무 범벅을 해놓으면 너무 물러요 적당한 양을 바르고 계속해서 타지 않을, 바삭하게 치즈 달고나 토스트 카메라가 고프신 분이세요 참다 참다가 참다 참다가 알았어, 오늘 먹을 수 있어 아빠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빠, 디노 포프했어 포프했어, 포프 누구? 디노 내가 냄새 맡으니까 진짜 지독했어 어, 알았어 아빠, 이거만 만들고 그냥 포프했다고 진짜 냄새가 지독해 아빠도 좋아하네 뭐 요리를 집중을 못하겠네 포프했어? 네 이제 해결해 주시는군요 포프 바빠이 포프하고 왔어요 오, 궁금해요 치즈 달고나 토스트 이야, 됐다 이거 좋은데, 아빠? 좋지? 오, 맛있겠다 와 레츠 고, 이 나나 레츠 고, 이 나나 레츠 고, 이 나나 레츠 고, 이 나나 레츠 고, 투게더 커트, 이거 우리 같이 할까? 응 이제는 다 조용히 이야기해야 돼 조용히 이야기해야 돼 조용히 이야기해야 돼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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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다들 시작할게요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와 깜짝반engo 애ark 와 와 이거 남편 시켜봐야겠습니다 알겠지 아니 너가 여기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가빠이 소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어? 저거 지금 불안한데. 소스 또 만드는 거? 하나만 뽑는 두 개? 아, 썩 썩네요. 옆에서도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렇죠. 아빠, 아빠. 봤다, 봤다. 뽑으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 야, 야. 다시 너, 너. 아이고, 많이 뽑긴 했다. 아, 고무가 됐어요. 이걸로도 따가워. 고무는 게 점점 지금 약간 심기 불편해. 넷! 넷! 아니, 아시아. 아시아. 어, 끝났어. 언니 되게 확실하게 잘 가르쳐주네요. 가운데 딱 껴가지고. 바디블록킹. 자, 엘리시아노. 교정적일 땐 그래도 아빠가. 앉아. 진우,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안아줘. 형 안아줘. 안아주고 그래야지. 형 뽀뽀. 뽀뽀. 아니, 또 바로 하네요. 미안해. 조금 쎄다, 그죠? 스완스 캐스미 누나. 스완스 캐스미 누나. 누나도 해줘야지. 지구, 지구. 다행히 웃음으로 마무리됐네요.